로봇 팔이 컵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칵테일을 담습니다. 국내 기업이 순수 국산 기술과 부품을 사용해 만든 협동 로봇을 음료 서비스에 도입한 겁니다. 제조용에만 쓰이던 협동 로봇을 식 음료 서비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기존의 산업용 로봇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서비스 분야에도 로봇을 제공한 사업화가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산업용 로봇이 곱게 갈아진 얼음을 직접 옮기고 떡과 견과류 등을 집어 그릇에 담습니다. 이렇게 팥빙수 제조를 예로 들면서 로봇이 식품 제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. 이 업체는 기존 산업용 로봇에 비해 작업 속도를 높이고 가격은 낮춰 식품 외식 업계에서 부담 없이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. 로봇을 식품 외식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제조로봇 전국 투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. 올해 자동차 전자 부품과 섬유 의류 분야에 이은 로봇 기업과 수요 기업 간의 세 번째 만남의 자리입니다. 이날 로봇 기업들은 식품 외식 산업에 도입 가능한 로봇을 소개하는 한편 전시와 구매 상담도 진행했습니다. 오늘 전시와 발표, 상담이 진행되는 제조로봇은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을 포함하여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품질과 생산성 향상, 근로환경 개선이 절실한 중소식품 외식 산업 기업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로봇입니다. 식품 외식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%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렇다 보니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로봇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.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.